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버워치가 맘게임이 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버워치는 맘게임이 되어 가고 있지 않은다 라는 한번 토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도와줄 엄청난 특급 게스트가 한번 제가 초청해봤습니다 그 게스트는 바로 원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요즘 이제 문제가 많죠 오버워치가 그 당장 구글에 오버워치 망만 쳐도 오버워치 망게임이 연간검색으로 나오고 많은 커뮤니티에서 오버워치를 망게임이다 라고 욕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버워치 유튜버 두명이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토론에 앞서서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이기는 사람이 오버워치 망게임이다 편 오버워치 망게임이 아니다 편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무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제가 이겼네요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프닝 보고 올게요 자 그럼 이제 오버워치 저는 망게임이 아니다 를 할거고요 이 친구는 오버워치가 망게임이다 라는 의견을 한번 내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오버워치가 왜 망게임인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일단 우선은 오버워치가 망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우선 유저분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하고 패작을 하는 일을 해서 그래가지고 수많은 유저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유저 오버워치 게임이 이제 망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렸죠 여러분들 얘가 오버워치 망게임이래요 왜 와 지금 너무 심각하다 경호원 왜 끌고가 끌고가 wait 잠시만 여기있어 형 형 형 어! 어! 이건 아니야! 들었죠? 오버워치 망게임이래요! 오버워치 유튜버가! 와... 진짜... 하... 제가 대신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컨텐츠, 그리고 참된 인성으로 그리고 언제나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한 유튜버가 이제 오버워치가 망게임이라고 저격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회사는 어디에 가도 다 있다고 생각하고 욕하는거는 뭐 여러분들 롤 하시면 알잖아요. 롤의 기본 단어는 일단 패드리부터 나와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안녕! 캐리에요! 아이, 죄송합니다.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